아이들에 대한 뭐 양육권 친권 이런 것에 대한 것 어떻게 잘 이렇게. 그렇죠. 그러니까 재판 통해서 재판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. 1년 반 걸렸고요. 정기 앞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. 정의가 결정 내렸는데 저한테 양육권 분만 아니라 친권까지 줬어요. 결국 그 애들 없이 진행되는 인생 상상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. 그 당시에. 어떻게 양육비는 잘 받으셨어요? 꼬박꼬박. 아니요. 이젠 이혼하게 되었는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애들이 10년 동안 아빠한테서 소식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메시지 하나라도 그럼 양육비 기대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.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. 사실은. 양육비 행위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약한 점들 때문에 양육비를 쉽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. 특히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기 아빠가 외국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양육비를 받는다는 게 어렵습니다. 한국에 없으면.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? 갑자기 방송 이만큼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방송도 못 하시고 양육비도 안 주고 생계를 어떻게 하셨어요? 아이들은 키워도 진짜 편하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흠이 날라. 그리고 뭐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. 부모님한테서. 저 부모님 늘 계속 곁에 계셨고. 그리고 사실은 일을 완전히 중단된 적 없었습니다. 강연도 했고요. 옛날에는 다른 대학교에서 가르쳤다가 이제는 다른 여자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회사에서 컨설팅도 하고 일을 계속 해왔어요. 그렇게 힘들면 프랑스 한 번 가봐야겠다. 난 엄마 아빠한테 가야겠다.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? 솔직히 이혼했을 때 그때 한 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만 봐도 앤티 소리 되게 많았어요.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앤티 팬들. 그렇죠. 모르면서도 우리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별것 다 상상했고. 맞아요. 맞아요. 잘못된 사람 무조건 저였어요. 당용하게. 그럼 별 소리 다 들었는데. 애들한테 또 좋은 이미지 아니었을 텐데. 만약에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으면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있는 광심. 언어도 그렇고 다 사라졌을 텐데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.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 아니었잖아요. 원래. 그럼 이혼했는데도. 한국에 대한 내 관심을 왜 얹혀야 되나요. 아 그럼요. 그거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. 네. 생각해 보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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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